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에어팟이 나오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프리미엄급 무선 이어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능이 되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에서도 이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일로우 T16 무선 이어폰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 그 다음으로는 가성비 좋은 무선 이어폰으로 유명한 QCY에서 HT01이라는 이름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무선 이어폰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QCY의 HT01을 리뷰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제품이 헤일로우 T16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HT01이 T16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QCY의 HT01을 리뷰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설정할 때 나오는 사운드가 T16과 100%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드웨어가 똑같은 걸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이어폰을 분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두 제품을 모두 분해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다시 조립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한번 박살내 보겠습니다. 이어팁을 먼저 빼고 이어폰 틈 사이에 칼을 넣고 억지로 벌려서 분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분해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칼을 사용하는 만큼 정말 조심해서 분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반창고를 하나 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쉽지가 않네요. 가능한 티가 안 나게 분해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어폰에 심하게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폰 내부를 보면 PCB라고 하죠. 회로기판이 기본으로 있고 한쪽에는 배터리도 보입니다. 회로기판 가운데에는 가장 사이즈가 큰 블루투스 칩셋이 보이고요. 위쪽에 있는 작은 건 블루투스 안테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에는 다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용량 확인이 안되지만 생각보다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네요. 다음으로는 터치 센서가 있는 PCB 쪽을 분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쪽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터치 센서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센서가 핀처럼 나와 있는데요. 커버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센서가 작동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손가락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해서 구동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기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외부의 소리를 듣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별거 없네요. 이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마이크가 접착제로 다 덮여 있는데 진짜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는 게 맞나 싶은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걸 보면 소리가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반대편을 열어보면 먼저 배터리 아래쪽으로 충전 접점관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케이스에 있는 충전 침과 맞닿으면서 무선 이어폰이 충전이 되는데요. 옆에 있는 자석이 케이스 충전 부위와 정확하게 맞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케이스에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어폰 안쪽에는 사운드 퀄리티를 담당하는 7mm 드라이버와 CC-AW 보이스 코일이 들어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담당하는 또 다른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별거 없네요. 이런 장치들이 모여서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된다는 건 조금 신기하지만 하나의 모듈로 구성된 에어팟과 비교해보면 기술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헤일로우 T16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QCY 제품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QCY 제품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네요. 이건 무슨 사기도 아니고 어떤 게 T16이고 어떤 게 HT-01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기를 제대로 당했네요. HT-01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았던 건 블루투스 칩셋 차이였습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버전이긴 하지만 QCY 쪽이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딱 이거 하나 차이였네요. QCY의 HT-01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았지만 리뷰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은 진짜 아니다 싶었는데요. 사운드만 조금 더 좋아지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보면 헤일로우 T16의 다음 버전인 T17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카피의 느낌보다는 중국 회사들이 회로기판이나 모듈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디자인 정도만 달라지는 거죠. QCY는 진짜 제대로 실망이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이거 다시 조립해도 원래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아 이거 다시 조립해봐요.